최소비용으로 최고의 주말여행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여기 주목해보세요 마운틴TV가 강력 추천하는 주말여행 코스 첫 번째 산은 도심 근교의 위치에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는 청계산 만배로 즐길 수 있는 두 가지 코스를 소개합니다 서울 대공원 입구에서 시작해 청계산까지 가는 코스와 원톱골 입구에서 시작해 이수봉까지 오르는 코스 아이들과 함께 오르기에 딱 좋은 서울대공원 청계산 코스 교통편은 4호선 서울대공원역에서 하차 2번 출구로 나오면 됩니다 이 코스로 가시면 볼거리 즐길 거리 많은 서울대공원 물맛 좋은 매봉약스터 도신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멋진 봉우리 과천매봉 3,000년 만에 피는 꽃 우단바라를 볼 수 있는 천년고찰 청계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총 길이 8km 약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두 번째는 탄행을 좋아하는 분들도 즐길 수 있는 원톱골 이수봉 코스 지하철 이용 시 신분당선 타고 청계산 입구역에서 하차 버스를 이용할 시 4,432번 타고 원톱골 입구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이 코스로 갈 경우 걷기만 해도 사랑에 빠질 것 같은 분홍빛 진달래 능선 3번 돌면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신령한 돌문바위 과천과 서울대공원 허니 보이는 청계산 매봉 조선시대 왕들도 즐겨 찾았다는 소나무숲 목숨을 두 번 건졌다는 특별한 사연 담고 있는 이수봉을 만날 수 있는데요 총 길이 10km 약 4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이번 주말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청계산으로 떠나보세요